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10월 넷째 주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증시는 6주 연속 상승 랠리에서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344.31포인트 하락한 4만 2,931.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10.69포인트 낮은 5,853.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45포인트 오른 1만 8,540.0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이천 지수는 1.60%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마감 무렵 미국 국채 10연물 금리는 전거래를 대비 11.9BP 오른 4.194%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 하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CFRA의 최고 투자 전략가 샘스토벌은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내념 중에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관련 종목과 소비재 관련 종목 주가가 힘을 잃었습니다. 미국 최대 건축자재 및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빌더스 퍼스트 소스 주가는 5.18% 하락했습니다. 동종업계 레나 주가도 4.35% 밀렸습니다. 월마트 경쟁사인 대형 소매업체 타겟 주가는 3.73%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나스닥 지수 상승세를 지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 대비 4.14% 오른 143.71 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규모가 3조 5,250억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1위 애플을 바싹 추격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아마존 등은 오르고 테슬라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 보잉은 기계공 노조 파업이 5주째 이어진 가운데 노사가 새로운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하면서 주가가 3.11% 올랐습니다. 경영난 와중에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대두됐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은 US 벤코프와 부채 상환 기간 연장에 합의했고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채권을 재융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면서 주가가 53.06%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존슨앤드존슨에서 분사한 소비자 건강 전문 기업 캠균은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상당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52% 급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사 시그나는 작년 말 결렬된 동종업체 휴메나와의 합병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의 여파로 주가가 4.69% 하락했습니다. 휴메나 주가도 2.46% 밀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기술 업종만 0.93% 오르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종 하락률은 2.08% 헬스케어 업종 하락률은 1.19%에 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한 99.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콘퍼런스 보드 측은 글로벌 제조업 업황 부진의 여파로 공장의 신규 주문이 둔화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리로건델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향후 전망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연방준비 제도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시간 기준 연준이 오는 11월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87%,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13%로 반영됐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전 거래일 대비 3.4%포인트 다시 커졌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0.34포인트 높은 18.37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불안고조 기준선인 20에 근접했다가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코카콜라,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S&P500에 속한 기업의 20%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특히 23일 테슬라가 빅테크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엽니다. 금융정보제공사 팩트셋 분석가 존 버터스는 지금까지 S&P500 기업 14%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79%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며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월과 분석가들이 해당 분기에 대한 수익 기댕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CFRA의 샘스토벌은 우리가 기업 실적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다만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매체의 CNBC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대체로 증시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며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정확정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높은 밸류에이션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